넘버원이었네 정글은 팀랭도 마스터라고? 아 느려 안 움직여 왜이렇게 느림 하주에 걸리네 뭐야 왜이래 버그야? 어 뭐지? 계약이 계속되나? 아 또 쌌어 또 쌌다고? 어 종먹었다 자 럭키 뭐야 싸이온 여기 왜있지? 싸이온? 종은 랜덤으로 나와요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간마리 스티프라 기분좋다 오 종이다! 형 진짜 방송 잘 보고있어요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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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속이 줄어든다고 들었어 스피스타라도 좋아졌어 캐시브 때문에 돈이 많이 벌리네 어? 왜이렇게 아파 너무 말랑말랑하잖아 너무 말랑말랑한데 와 종 하나 먹었다고 선2랩 지켜 좋다 종 하나 먹었다고 선2랩임 음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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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치마 스피 많이 차는 것 모르겠어 야 제드 버블 제드 버블 베리굿 소는 패줘야 제맛이야 비슷한 거 맞으면 안 돼요 이러지마 소야 쫓아와봐 멍청한 카오옴 잡았다 그랬던 집에 가자 피 깔아도 가야지 오 귀한 포즈 간지나 시야석을 먼저 갈게 시야석 신발 먼저 가면은 좀 빡세다 시야석을 간 다음에 이동수도 버퍼 어차피 주니까 합은 싸이요 갱홍이 되게 좋아 형님 주문도득이 좋나요? 주문도득이 괜찮은 것 같아요 주문도득이 평타 때릴 때마다 돈도 많이 벌리니까 어 안맞았어 2장 아 랭갓 좋아요 랭갓 스택이 그거야 영혼 영혼이 스택이 영혼이 나타나면 쎄죠 쎄죠 이속어 스턴 안걸렸어 스턴이 진짜 스택이 영혼이 2명 맞힌 줄 알았네 어 어 스택이 영혼 스택이 영혼 스택이 영혼 스택이 영혼 한두번 죽어줘야돼 바드는 제드킬 더 좋죠? 제드킬이 얼마나 좋은데 바드의 진정한 포스는 갱과 6렙부터지 이 운명의 소용돌이 존이안을 얼마나 잘 쓰냐 넌 죽었다 말자야 말자야 넌 죽었다 어 안좋네 영혼이나 먹어야지 아깝다 아 침묵 바드가 역퀴로 나왔으면 대박이었을텐데 그쵸? 일로와 친구 렌가 친구 일로와 안녕 알리야 스턴 맞았어 스턴 맞았어 스턴 근데 잡을 수가 없어 렌가 같이 타지 아깝다 알리스타도 타고 왔어 알리스타도 타고 왔나봐 스턴 맞춰야되는데 맞춰야되는데 좋았어 제드 으악 대박 낙지 성공한거 같은데 아닌가 야 여기 있네 일단은 핑인줄 몰랐어 아 아이고 아깝다 알리 먼저갔어 아 종에 눈이 멀어가지고 아아 너무 탐욕적이었어 아 종먹으려다가 어려운데 캐릭인 역시 아 종먹으면 안됐는데 아 너무 종에 눈이 멀었어 아 슈가 두명이 맞거나 한명이 벽에 튕겨야지 스턴이 걸려요 그냥은 안돼 내가 좀 맞추기 어려 스턴이 되게 좀 난감한 스턴기지 두번 죽었다 더이상 죽으면 안돼 더이상만 안죽으면 돼요 더이상만 종파밍 해줘야돼 또 있는거 아니지 또 있는거 아니지 아씨 종먹으려고 했는데 아 무서워 지우기 바드라서 아 뭐지 미리 깔아주고 쭉 천천히 천천히 가서 젤리야 두명을 얼마나 잘 맞추냐 바드의 숙련도에 숙련도가 거기에 갈려있지 근데 각이 안나와 트리스타나가 바드를 잘 알고 있네 각을 안중 아직 부채꽁은 안터져 먹고싶다 이거 너무 먹고싶어 알리타비가 알리타 친구 미리 압박해줘야죠 종종종종종종종 종종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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예 니코틴이냐고? 그럴수도 있어 일로 가면 또 죽을거같애 가자 좋았어 스턴 나 알리스타 너무 좋은데 죽을 뻔 했다 싸이온이다 싸이온 스턴 오케이 좋아 스턴 맞았다 스턴 스턴 나이스 존야 있어 존야 맨 스턴 오케이 좋아 요 바둑궁 역시 최고죠 바둑궁 상당히 좋아 어 존중 존중존중 좋았어 존중존중 스턴이 되게 중요해 어? 이게 아니지 야 ед 7킬이야 날라다니네 ед 여기서 안돼나? 오- 오- 여기네 여기 빨려와 야 뭐야 이거 쏟아 와 하지만 힐이 있지 흰 ür 아오 게이 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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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니라 점화 나이스 어우 제일 아주 좋았어 어 2.3 오케이 스턴! 깔끔한 스턴이죠 내 힐! 내 힐! 내 힐 먹고 싶어! 새로 오신 분들 추천받지 그탈기 한 번씩 부탁드려요 맛있다 종 바드가 딱 보니까 로밍형 후반 왕기 챔프야 왕기를 잘해야 돼 완전 재미있음 할만 나는데 이거 롤 갈만해 다 같이 가자 좋았어 아주 깔끔하죠? 이게 바로 바드 아니겠습니까? 정당한 영광이 좋은 것 같아 정당한 영광 정당한 영광이 좋은 것 같아 정당한 영광 호담 고속도로당 호담 고속도로당 평타 슬로우가 은근히 꿀이야 경력 모은 다음에 평타 슬로우가 은근히 꿀 더욱더 롤 롤 롤 롤 롤 롤 롤 롤 롤 어허 롤 롤 롤 안죽어요 나 4배야? 아니요 내려면 바드라고 스톤 맞았어 이게 바로 바드지 팀 랭크에요 야 아주 좋아 바드쿵도 있고 지금 존 먹어 존 탑 가자 탑 친구들 탑 가자 조속 떨어 아 오케이 좋아 좋았어 풍풍 있다 안 되겠다 여기니? 토쇼 친구들 토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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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포살 이용해가지고 슬로우 걸어주시고 아이스특 걸어주시고 토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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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싸이온 정당한 영향 나왔고 토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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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ck Th сделали 이게 시야도 펴줘요 완전히 꿀이야 농기 터널 너무 좋은데? 어? 터널 너무 좋아 괜히 남팀 땅구를 판 게 아니야 터널 왜 이렇게 좋냐? 터널 좋았어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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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소자식아 아 안죽어 는 죽이네 DI 기철이님 스티커 한 개 써보다는 거 고마워요 아이씨 뭐야 보이지 않나 이거 다이브라크가 예상하고 있나봐 까비몬 까비까비몬 다이브도 진짜 매섭게 할 수 있어 다이브도 타워를 얼린 다음에 하면 되니까 스턴 스턴 위험함 친구 아 이거 죽어 죽었다 허정 스턴 저거 어 안돼 저거 타 미소거 미소거 킬 스탑 스탑 이야아아아아아아아악 바드 왜이렇게 좋아 이거 야아아아아아아아악 아주 꿀같은 챔피인데 바드 바드의 여러분 위용성 보셨죠? 새로오신 분들 주셔가지고 이렇게 한 번씩만 꾹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땡큐 스탑 한 번씩 꾹꾹 부탁드립니다 바로 다음번에 달려볼까? 와 다음날이 괜찮은데? aci